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겨울방학 학습 전략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1탄부터 해서 쭉 4개의 이야기, 주제로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죠. 생명과학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유전과 비유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고 문제 접근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얘가 엄청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뭐 선생님이 수업에서 맨날 하는 얘기고 이것도 수업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비유전. 용어. 당연히 알아야지. 정의. 당연히 알아야지. 용어와 정의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은 생명체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지를 잘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 용어와 정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면 22 6월 모의고사와 22 수능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이지. 얘는 체온 조절 중추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자극을 가한 거고 얘는 어떤 개체를 특정 환경,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거기다 어떤 상황에 놓아 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지? 이런 식의 주제들이 3단원에 추구장창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쌤이 앞에서 개념 어떻게 공부해라, 문제풀인 어떻게 해라 라는 학습법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유전 같은 경우는 이거지. 하나로 관통하는 원리를 파악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상으로 가면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뿌리를 알고 있으면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풀 수 있어야지. 알겠지? 해서 이 돌연변이 문제건 정상 유전 문제건 하나의 원리로 똑같이 이렇게 풀 겁니다. 그렇게 정상도 풀 수 있고 돌연변이 문제도 풀 수 있는 하나로 관통되는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유전에서는. 왜 그러냐면, 봐봐. 세포 분열이야. 정상이거든? 근데 세포 분열하다가 잘못, 이상이 생겼어? 그럼 돌연변이 가잖아. 사람의 의전이야. 뭐 다인자건, 복대립이건, 가계도건. 정상을 쫙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상을 할 수 있으면 여기 하다가 어? 이상해. 그럼 걔는 이상이 생겼나 보지. 돌연변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하나로 관통하는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할 때도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이 가끔 선생님한테 이제 문제 갖고 와서 선생님 돌연변이 못 풀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벌써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돌연변이에 대한 조건을 다 지워. 예를 들어 돌연변이 가계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돌연변이 정보를 다 지워.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선배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니네 한 번 더 뭐 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돌연변이를 다 지워, 정보를. 실제 문제 풀을 때 다 지워. 그리고 풀어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애초에 가계도, 정상 가계도를 못 풀어. 그러면 그 학생들은 돌연변이를 못하는 거야? 가계도를 못하는 거야? 가계도를 못하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잖아? 그럼 저절로 일로 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는 원리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걸로 이렇게 쑥 이어져서 정상으로 나오면 정상으로 푸는 거고 돌연변이 나오면 돌연변이 푸는 거고 다인자로 나오면 푸는 거고 다인자 가계도 들어가면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해서 이 유전의 학습법. 이게 이제 코어 강의에서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1월 3일 날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시즌에는 아직은 이게 아니기는 해. 그런데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미리 알고 나중에 쌤이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저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개념을 공부하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유전의 학습법이 이렇고요. 쌤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저의 일관된 뿌리법이야. 예를 들어 문제의 유형이 다 문제의 유형 주제는 같은 건데 주제는 같은데 유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A 유형, B 유형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A 문제가 나왔고 B 문제가 나왔고 C 문제가 나왔고 D 문제가 나왔어. 그럼 저거는 A는 이렇게 풀고 B는 이 스킬로 이 비법으로 이렇게 풀고 C는 이렇게 풀고 D는 이렇게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여러분 안정적인 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스킬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스킬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이 내용들에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공부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일관된 풀이로 가야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의 요소를 분석해서 그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보는 시각 그리고 경우를 줄이기 이 경우 줄이기에 대해서는 이것만 한 30분 할 얘기가 있어. 수업에서 이걸 엄청 여러 번 얘기할 거고 현장 학생들도 이걸 엄청 많이 듣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 유저는 또 경우가 엄청 많잖아. 그럼 경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문제의 요소들이 있으면 어떤 요소를 어떻게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나는 이걸 써서 일관된 풀이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1월 3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우연치 않게 한 시간 전쯤에 쌤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 민준이라는 애한테. 1월 3일. 너무 작지? 1월 3일. 근데 이게 확대가 안 된다? 이거 확대가 안 되더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거를 오늘 보내줬어. 오늘 찍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게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제대로 맞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키우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저 캐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그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잠깐. 이 이름은 이렇게 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였냐? 어쨌든 이게 러셀 남기숙에서 생명 수업 들었던 별준이야. 별준이. 마지막 날에 얘가 한창년에 탈출했었어. 마지막 마지막 그 수업 시간 마지막 타임에 치킨 먹었거든. 치킨 먹는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탈출한 거고 어쨌든 뭐 그건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쌤 생각이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됩니다. 쌤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올해 생명 50점은 쌤 덕에 정말 안정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신기한 스케일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거 일관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쌤 수업은 다 이렇게 직접 트레이닝을 하게 돼. 물론 이제 수강 후기에 가끔 현장에서 질문하면 경우 짜주고 자꾸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한다. 이런 뭐 별 5점 만점이면 별 2점 이렇게 주는 새끼들도 있긴 하던데 직접 해야지 직접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는 트레이닝을 쌤이 시켜줄 거야. 시키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신기한 스케일 같은 건 없고요. 실력으로 당연한 것을 해나가다 보니까 수능 문제는 다 풀려 있었고 시간은 많이 남았대요. 수능 문제 다 풀었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었다. 이런 게 포인트지. 접근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시간 줄인다고 비유전 막 급하게 했고 이런 게 아니거든. 비유전은 찬찬히 명확하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야. 거기서는 시간 줄인다고 막 덤벼들면 안 돼. 실수하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 유전 문제 이런 것들은 접근을 제대로 하면 시간이 확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딴 과목도 잘 봤어. 그래서 연대 의대 쓸 것 같대요. 밑에는 뭐 쌤의 뭐 이런 얘기고 내 모의고사에서 뭐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 볼까 그럼? 내가 좋다는 거니까 봐야지. 쌤 모의고사에 혈액형 있었어. 근데 수능에 나왔잖아.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그냥 쌤이 맨날 하는 이빨루처럼 하는 말이 1%의 확률만 있어도 열심히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게 수능에 좋게 나와가지고 당황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잘 되시길 뵐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얘기죠. 잘 되시길 뵐게요. 이런 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과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좀 임팩트 잡아서 빠르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명과학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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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저렇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일관된 풀이법을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앞에 거랑 다 모아보면 출제자들이 항상 출제 선생님들께서 항상 일부를 생략하고 기호로 미지수로 바꿔버리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 요소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그러면 일관된 풀이가 가능해. 또 생명관계 특히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럴 때 경우를 줄이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시험장에서 남들은 다섯 가지 경우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한두 가지 경우로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경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도 해보시고 항상 염두해 보시고 그리고 쌤이 요런 걸 해주는 거니까 쌤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효율적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고 또 강좌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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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